안녕하세요. 기브리 대학교 도미트리에서 또 바로 학교 사이에 예루살렘 월 세미테리가 위치해 있습니다. 1900년도 중반에 영국 군이 와서 전쟁의 치열한 데에 도움을 주었던 많은 영국의 병사들이 그 시신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이 홀릴렘 이 땅에 묻게 된 것입니다. 의미가 깊네요.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세미테리를 만들어준 예루살렘의 정신도 중요하고 또 영국의 숭고한 희생도 중요합니다.